9월모평 기하 주요 문항 보겠습니다. 28번부터 보면 충분하겠죠. 오랜만에 9의 문제, 9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서로 두 방향을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에 표현하기도 어려워.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PQ가 이루는 자체가 뭔지를 일단 이해하는 게 좋고 그 뒤에는 PQ가 이루는 원이 되거든요. 원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좀 방향을 잘 잡아서 단면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면을 여러 각도로 좀 해볼 거예요. 일단 야 나 10루트 2야. 얘가 이제 9하는 건데 나는 A야 너보단 좀 더 멀리 있어. 그렇다고 하고 O랑 B랑 연결해서 직각이 된다면 뭐예요? OB를 지름으로 하는 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 P는 원래 있던 9와 O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9의 교선이잖아. 그러면 9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선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데 이게 0 그렇게 예쁘게 잘 그려지지가 않죠. 이쪽도 마찬가지야. 직각이라고? 그러면 너 이런 원위에 있겠구나. 두구의 교선이 원위에 있겠구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얘는 좀 가로로 이렇게 길게 그리는 게 맞거든. 이렇게 납작하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돼.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나. 이거 너무 심했네. 야 너 그렇다고 너무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정도 합시다. 이렇게. 아 요게 N1N2구나. N1N2. 요렇게. 뭘 알려줬냐면 요렇게. 아이쿠. 이쁘지가 않네. 원점과 N1N2를 연결해서 원점과 N1N2를 연결해서 요 각을 세타로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란 걸 알려줬어요. 근데 진김에 그냥 요걸 구해버릴까요? 여러분. 요게 누가 될 거냐면 원위에 구가 누구냐면 이게 원 누구의 원? Q가 이루는 자칫 원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 현의 길인 거야. 먼저 구합시다. 나온 김에. 자. N1N2의 N1N2의 제곱은 코사인 범칙으로 구하면 되죠. 반지름 10자리였습니다. 10 100 더하기 100 빼기 2배의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거기에 코사인 5분의 3 요렇게 약분해주면 이 40이 20이 남으니까 40 120 80이네. 80 N1N2는 얼마다? 4루토가 되죠. 게다가 요 원 자체가 중심이 X축에 놓여있기 때문에 Y축에 놓여있고 Y축에 놓여있기 때문에 중심이 놓여있으면 더 내려가 있다. 그리만. 어쨌든 요 N1N2는 Xy평면 대칭 이치예요. 동의할 수 있죠? Xy평면 대칭 이치. 그런 상태로구나. 점 Q를 좀 예리하게 찔러 봐야겠다. 점 Q의 자체를 찾으러 갑니다. 점 Q의 자체는 A보다 훨씬 B가 알려진 게 많잖아. 위치가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B부터 풀어야 돼요. A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9로 하나 그리고 루트가 이 정도 돼. 반지름 두 개의 값이 10, 10이니까 10루트가 요만큼이거든. 딱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른쪽으로 Y축으로 가 있는 거지. 지금 선생님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냐면 요 X축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Yz평면이 보이고 있는 상태지. 여기가 원점 5라면 여기가 B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야. 그게 단면 했을 때 원이니까 실제로는 9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걸 찾아요. 이건 대략적으로 위치 잡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없애고. 그러면 어? 교점이 Q가 여기 생길 텐데 원래 9의 반지름이 10 원의 반지름처럼 보이고 요것도 직각을 이루면서 여기 길이는 10루트이잖아요. 어? 직각 2등변이네? 요렇게. 따라서 우리의 점 Q의 자체는 요렇게 생긴 원이에요. Q의 자체는 요렇게 생긴 원입니다. 반지름은 얼마짜리? 반지름은 5루트이짜리가 되는 거죠. 5루트이재. 10루트이재의 절반이니까. 여기도 5루트이짜리. 5루트이자만큼 떨어져 있고 9의 중심에서 5루트이자만큼 떨어져 있고 반지름이 5루트이재이다. 이게 Q의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수치계산이 잘 되죠? 너 그런 애였구나. 이제 방금 구해놓은 N1N2를 찾으러 가볼까? N1N2는 원 Q가 그리는 원이 있어요. 반지름은 5루트이짜리.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5루트이재. 세로 5루트이재. 가로 5루트이재. 그런데 적당한 위치에서 뭐가 형성돼 있어요? N1N2. N1N2가 요렇게 형성돼 있지. 요게 길이가 4루트오구나. 좀 짧구나. 요만큼. 가운데 중심으로 작게 보이는 게 Y축입니다. 각각 얼마? 4루트오니까 절반 나눠가지고 2루트오. 2루트오. 맞죠? 자 N1N2는 요런 높이를 점하고 있습니다. N1N2. 연결. 반지름이니까 10. 아니다. 얘 반지름은 10이 아니라 5루트이. 찾았다.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찾았다. 뭐예요? 야 이거 봐. 얘 5루트이고 얘 2루트오니까 루트 30이야. 원점으로부터 루트 30만큼 떨어지는 시에 있다는 거지. 요 점이. 결국 이 P에 자치인 1 있죠. P에 자치인 1에 중심의 X좌표가 루트 30이라는 얘기예요. 루트 30만큼 앞으로 와 있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좀 길게 있겠지. 우리 원을 하나 그려주면 분홍색이네. 요게 P에 자치가 돼요. 반지름은 새로 나오겠지만 원이 선처럼 보이고 서로 집교하고 있으니까. 이게 Q에 자체가 맞는 거죠. 이런 상태. 다 됐네. 이제 9랑 5A가 이루는 5A를 지름에 양 끝으로 하는 또 하나의 9만 그리면 돼. 이번엔 어떤 방향이냐면 이번에는 요 방향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9랑 작은 9가 만나는 저 교선이 분홍색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9가 왜 이렇게 못생겼니? 얘는 은근 반지름이 크겠네요. 뭐가 핵심이냐면 우리 저 분홍색 9는 이렇게 생겼는데 거리가 루트 30이야. 이런 거죠. 루트 30인데 2루트 5보다 좀 크겠네. 루트 30 맞아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전 피의 자치야. 대각선이 대각선이 9의 반지름이 10이 되니까 여기가 루트 70이에요. 아 루트 70 삼각비는 얼마가 된다? 루트 3 대 루트 7 대 루트 10이에요. 루트 3 대 루트 10으로 약분해가지고 루트 30 루트 70 너무 크잖아. 요게 삼각비죠. 9의 또 다른 끝점 하나 찾으면 그게 A인데 A는 어디냐? 직각으로 찾으면 되죠. 직각. 그치? 직각이구나. 닮음. 자 요 루트 70에다가 루트 3 분의 루트 7을 곱하면 돼. 넌 얼마냐? 루트 70에 루트 3 분의 루트 7을 곱한 거죠. 루트 3 분의 7 루트 10이 돼요. 유리하면 3 분의 7 루트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5A 길이 따라서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5A 5A는 이게 A값이죠. A값 5에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30에 3 분의 7 루트 30 얘네들을 더해서 3 분의 10 루트 30이 되죠. 정답이네요. 두 구애 서로 직교하는 방향의 두 교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겨냥도 상태에서만 풀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단면화에서 주요 길이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푸는 요령을 익히셔야 할 겁니다. 오랜만에 구애 방정식 문제가 조금 단면화를 적극 도입하는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28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